작년 7월 폐교와 함께 1년 이상 방치돼 있던 구건동대 부지와 건물이 경찰 시험을 위한 기숙형 학원으로 바뀝니다. 구건동대 부지에 입주할 김재규 공무원 학원은 내년부터 천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형 학원을 개강하기로 하고, 내일 안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무원 수험 설명회 및 학원 입학 설명회를 갔습니다. 앞서 안동시는 구건동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